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차장이 허차장이죠. 그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국회의 답변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까지 딱 나오는 말이 뭘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들 뭘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가 선거 조작을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겠다는 건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그냥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 차장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선관위원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안 못합니다만 권순일 조혜주 조가 4.15 총선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노정희 김세한 조가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노태학 박찬진 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끌었습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뭘 최선을 다했습니까 득표수 조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관위 차장이 책임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인데 어떻게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문제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선관위가 최근 잔여 경력 채용과 북한 해킹 논란으로 국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과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정도로 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정 선거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곱 번을 표를 도덕질을 해왔는데 다음번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대한민국이 나라라면 일곱 번의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다시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최선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만 받아들이면 되죠 법이 명시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반드시 투표지 관리가 아니 자기의 사적인 도장을 쓰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사전투표 조작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방송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계양구의 의뢰 4.15 총선 당시에 정당 비례대표 여러분들 조작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딱 표시가 했지만 방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A라는 것은 각 후보가 받은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장수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되어 있는 거가 조작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 더해 줬으니까 그걸 수정하고 다음 0.70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이전에는 미래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를 70장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이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를 53장을 받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 사전투표지를 빼앗은 것만큼 어디로 갔느냐 더불어 시민당에게 간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전에 0.65였습니다 당일 투표지 100당 더불어 시민당은 사전투표지를 65장을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에서 훔쳐온 것을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지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0.65가 0.79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일 투표지 100당당 79장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광주 광역시 북구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득표 숫자가 똑같습니다 0.83 0.83 더불어 시민당은 1.05 1.05 이런 b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미래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4%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29%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2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더불어 시민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7%가 업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가 나오면 선거는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더불어 시민당의 3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40%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임 여름 선관이 사무차장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당신들 득표수 조작해온 주범이 누군지를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 지금까지 실컷 똥을 싸놓고 지금부터 뭡니까 앞으로 똥 안 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똥 싼 것도 다 이름들 치우고 그다음에 앞으로 똥을 안 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국시는 사전투표 조작 안 왔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 미래한국당의 더불어 시민당은 60 빼기 5%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표분의 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범죄인 겁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런 우석의 이야기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는 무슨 수호입니까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공적기관에 해왔으니까 이게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부산 해운데도 똑같습니다 장난질한 걸 보게 되면 광주북구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누굽니까 이건 대구 수성구입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서울 서초구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한 번 공개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선거마다 이렇게 다 도덕질을 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 2022년 3.9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 2018년 교육감 선거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지 조작값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섯 권의 공직선거를 해보안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가 이건 여러분 압권입니다 도덕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것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고 뭐 이런 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게 이렇게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든 것이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입니다 나는 신문사 여러분들 중진들처럼 말로 뻥을 치거나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대 여러분 경제학 학위를 받으면서 훈련 받았던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다 여러분들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를 통해서 정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그들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 거짓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루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해가 발표한 겁니다 그 실상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노태학이 이름 저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노태학과 이번에 물려난 박찬진이 노태학과 박찬진이 이끄는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여러분들 지난 5월 말에 나온 도둑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에 그냥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다 까발린 겁니다 도둑놈들입니다 범죄집단입니다 무슨 헌법기관 최소한 여러분들 자식들의 앞날과 관련되고 대한민국 흥망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관여된 자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들입니다 왜냐 이완용이란 여러분들 조선조가 큰 힘없는 그들 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이 멀쩡한 나라 이름 덕표소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전길수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6.25 전쟁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좌익들의 공세는 지금까지 끝난 적이 없습니다 1945년 해방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뜻을 모으시고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아이들의 자식들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이 귀한 나라를 이렇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도둑놈들한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도둑놈들한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